연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봄을 알리는 매화도 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서귀포시의 낮 최고기온이 16도를 웃돌았는데요. 서귀포 기상관측소에서 평년보다 8일 일찍 매화가 개화했습니다. 오늘도 3월 중순에 해당하는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다만 제주 남쪽 해상으로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하늘빛이 흐리겠고요. 늦은 오후에 남서부 지역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녁 퇴근 시간쯤 제주 전 지역에 비가 오겠고 기온이 높아서 산지에도 주로 비로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제주에는 20에서 60mm 정도의 비가 올 텐데요. 내일 낮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가 집중되는 밤 사이에는 바람도 강해지겠습니다. 특히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순간풍속이 초속 25m 이상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오늘 밤에 산지와 중산간지역에는 강풍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서부지역 7도, 북부와 동부지역 8도, 남부지역 10도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남쪽 해상에 위치한 저기압을 따라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낮에도 포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13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도서지역도 흐리다가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후 들어 점차 높아지겠는데요. 제주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밤 제주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 사이에 다시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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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